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놈이! 삼촌 먹어! 자꾸 인해할게가! 생일도 나보다 낫는게! 진짜 없나 볼게가! 쇠타 나는 충분히 맘할게다 때는 인삼꺼기 우리 막둥이 인삼장사와 안락하는지 어머니 잘 안다 와 내 맛도고 와 나는 떠나고 너희들 마음속에는 아주 특별한 씨앗이 심가하셨지 싶다 시대의 어른 꼭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만나다 아버지 이제 중세가 믿고 부디 저를 부미로 영수야 차별을 베풀 수 없어 지금 이 시대의 전 세대를 위한 희망의 이야기 내 마음 같아 무슨 씨앗이 심어졌는지 우여합니까? 대한민국에 전하는 희망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게 있는 기다 진짜 저산넘어에 가나 진짜 가는 기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도 저산넘어 4월 30일 대개봉 나의 마음대로 앙터로 저산넘어에 따라서